입양을 하려면 꼭 결혼을 해야지 입양을 할 수 있나요? 사실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전법에는 혼인중일 것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요? 혼인중일 것 그게 딱 단서로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혼도 대단한 법적혼여야 되나요? 혼인이라는 건 법적혼여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혼인중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자 입양도 열어져 있긴 하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입양기간하고 미팅을 하거든요. 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세요. 그럼 입양기간에 현장에 있는 그렇게 가정법원 이름 막 해도 돼요? 아니요. 바뀌는 거는 공식적으로 아니요. 뭐뭐 가정법원 아니 서울가정법원의 아니 그거는 뭐 특이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판결 안 할 거니까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그거 나중에 또 그러니까 내가 이 말 나올까 봐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부모나 혹은 미혼인 사람들은 이것도 이것도 역시 요즘 유행하는 차별적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건은 느닌 비송사건으로 판사님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러니까요. 입양기간은 그걸 조사하는 조사기간이에요. 그러면 판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 가정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그러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재혼 가정은 가능하다. 이혼에서 또 다시 재혼을 해갖고 지금 살고 계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는 않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혼을 아빠 쪽에 3, 4번을 했다. 엄마 쪽에 이혼 경험이 많다. 또 그리고 견혼 연한도 몇 개월밖에 안 된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지금 싱글인데 입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죠. 네.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입양 경협법 초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싱글이니까 입양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된다 그럴 거예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답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오프드 레코드죠. 공인 방송이 아니고 암해 방송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가능한 건데 이게 아주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결혼하시네요. 맞아요. 결혼도 한 번도 안 하셨고 입양해서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잘 훌륭하게 키우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연예인 홍석천 그분도 입양을 하셨는데 물론 그분은 친두관 입양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물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미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미혼도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서울과정법원의 경우지 다른 지방으로 가면 수원, 대전, 제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법원은 또 절차 진행할 때 괜찮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싱글 입양을 할 적에는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싱글 입양이라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싱글인데 기관에서 차단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최근에는 싱글로 입양하시겠다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기관에다 하면 입양특내법 초기에는 했어요. 저희 기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입양을 진행을 했고 또 그런 스크린하는 과정 중에서 직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더 잣대를 엄격하게 되고 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또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의 어떤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야매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법에 혼인 중일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혼 과정에서 잠깐만 더 한 게 여쭤보자면 이거 물어보신 분은 그거 있었거든요. 뭐냐면 같은 분하고 이혼했다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이혼했다가 같은 분하고 재혼을 하셔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혼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다시 그 전혼자하고 같이 또 재혼하는 결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재혼 과정이어서 안 된다. 이혼 과정이어서 안 된다.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순수하게 이거 또한 사회복지사의 판단, 초기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막 재혼,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 패스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재혼하는 어떤 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 정성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다.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거는 된다는 거죠. 보편적 상식과 여러 데 기준해가지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